인기만 장수윤 씨 나한테 전화 좀 해줄래요? 휴대폰 일을 잃어버렸는데 튀김집에 녹화하는지 사무실에 녹화하는지 도통을 모르겠네 근데 분명히 여기 넣었는데 나를 떠날 애가 아니네 아... 비가 오고 싶어 아무도 안 받아요? 거기서 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일 없는데 내가 아까 분명히 찾았다 여기 있네 휴대폰 넌 이제 그렇다니야 꺼져 그렇지는 내 최애였어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... 내 정신 뭐 하는 거야? 그런 장수윤 씨는 나 뭐라고 저장했는데 뭐야 뭐라고 저장했는데 되나봐요 딱 걸렸어 그만해 이거 질려가지고 그리는 거지 그만하라고 난 이름이 없구나 난 이름이 없구나 야 이름으로 저장해 우리 아빠가 얼마나 고심해서 지어준 윗부님인데 글홍해 아침초 불글홍 아니었어? 지금 그게 중요해? 지금 그게 중요해? 장수유도 그렇게 사온 거 아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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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